나는 두 번 책상 위에 하는 샤! 책상 위에 샤! 세운 팀 댄기! 나중에 아저씨 되고도 이렇게 영향 오면 좋겠다, 우리끼리. 우와, 너무 좋다. 세상 식일감이었나, 계속. 우와! 이거 같아, 진짜. 살루테! 형, 너무 낭만적이야.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. 응. 동심으로 돌아가는데, 나 형들이랑 있으면. 우리가! 진짜 이보다 좋은 기회는 또 없을 거야. 행복해요, 지금. 우리도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어. 와우, 그냥 와우야, 형. 한 번만 바꿔주면 안 돼요? 안 돼요? 얘 미소한 거 한다, 여기, 여기! 야, 진아, 우리 놀자. 야, 이 자식. 지금부터 하려는 게임은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? 너 입고 있는... 티셔츠! 티셔츠! 티노, 티노잖아! 너 이름! 티노 한국어. 이 찬. 티노! 어? 뭐야? 그걸! 그걸! 한국어로 해봐. 한국어로 해봐? 티노! 티노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? 그녀보이! 도대체. 도대체. 예,